저는 A&A라는 연예기획사에 총괄하는 이사 신희윤 역을 맡았고요. 십마녀라는 그런 애칭을 얻을 정도로 일을 할 때는 되게 질세와 법도 쓰고 똑부러지는 그런 성격인데 파랑 앞에서는 현역 애칭을 딱사랑하는 역할인데요. 딱사랑할 때는 좀 허당끼도 있고 귀여운 면도 있고 파랑 앞에서는 좀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파랑스러운 역할을 했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김희씨 보겠습니다.